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이 상당한 자리를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집권 여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권력은 제어되고 절대 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필수적으로 건강한 야당의 존재는 있어야 됩니다 야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보았듯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좌파치하에서 좌파집권하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좀 넓은 마음에서 야권의 통합이라는 부분이 참 절실하다 첫 번째 질문은 사는 길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례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전에 국내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의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진한지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부사장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잠시 첫 강의가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어서 엔지니어 출신의 고속성진한 한 분과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진하게 되었습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명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특별한 재주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사장의 잠까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심 사심이라는 거죠 사심이 없었다 제가 사심이 없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일이 되게 하는 비밀도 들어있고 실수를 피하게 하는 비밀도 들어있고 리더가 시도자가 성공하는 핵심 비밀도 다 들어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나는 사심 없이 일한다 이 한 문장만으로서 자신을 구하고 조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4년 전 총선으로 되돌아가 보면 세상을 의리와 배신으로 재단하고 우리 편만 진실이다 그렇게 우기다가 결국 다 이긴 게임을 놓쳐버리고 그 이후에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맞게 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한국당의 공청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소식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의 공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그야말로 사심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내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1월 22일 날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원내인사 2명, 원내인사 6명을 포함된 자유한국당 공관인은 김형오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발표된 명단을 보고 위원으로 임명되신 문분의 모든 분들을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 가운데 주요인물들만 딱 보고 이번 공관이 위원인선이 상당히 사심 없는 결정이었다 기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석영 전 법제처장입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소신 있는 법제처장직을 수행했고 경신정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초기 멤버입니다 이석영 전 법제처장을 포함한 것은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일체의 사심이나 휘둘림이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장은 원칙, 소신, 합리, 법치, 객관성, 중립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는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자진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버린 김세현 위원은 발표 당시에는 철이 없다 판단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바로 공관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심 없는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 인실 전 통계청장,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계신 분하고 또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검사장이죠 이분들은 역선 특유의 섬세안과 올고점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에 무게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처럼 자유한국당의 공관위 활동도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죠 사람을 잘 보면 미래가 보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공관위 위원은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김형료 자유한국당 공관위 위원장이 출범시킨 자유한국당 공관위는 상당히 객관직이고 중립적이고 사심 없이 사람을 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오로지 야당 재건만 보고 오로지 나라 구하기만 보고 오로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재건한다는 생각만 하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저지시킨다 이런 목표만 두고 사심 없이 널리 훌륭한 인재를 구해서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그리고 한우성을 받아낼 수 있는 야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심이 없다 이 원칙 하나만 생각하고 공천에 임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